우리나라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맞기 시작한 미국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치 덕에 제자리 걸음을 하던 접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접종률은 이미 역전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5일 미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수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으면서 주요 대형 의료법인의 접종률은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백신 의무화가 효과를 본 셈입니다. 뉴욕주도 지난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 의무화가 발표된 뒤 75%였던 접종률이 한 달 만에 92%로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주는 의무화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대신 직장을 그만두는 의료 종사자들이 속출하면서 병원의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 의린보였던 한국과 일본, 말레이지아 등의 접종률이 미국과 유럽을 앞서나가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